Q. 고양이 키울까? 고양이 키울까? 나 진짜 하기 싫어. 경직하게 성실하게 받은 사람 그리고 정정당하게 성공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내 마음의 순력도 내 마음의 순력도를 펼쳐놓고 현재 나의 경로를 짚어봅니다. 그렇게 함부로 아름다운 것들 짠! 그때부터 난 바보가 됐나봐요. 마법처럼 정정당당하게 민주당 깃발들과 김민중 대통령 사진들과 정면돌파에서 37% 받아왔습니다.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보십시다.